사장에게 혼만 나면 욕을 한다는 직원의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디저트 카페 업주인 글쓴이 A씨는 매장에 따로 상주하고 있지 않아 따로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운을 댔는데요.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의 근태가 좋지 않아 고민이라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일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매번 일찍 퇴근한다는데요. 그러나 무단결근 없이 일은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직원에게 한 번씩 타박을 하면 직원이 곧바로 기분 나쁜 티를 낸다는 건데요. 하루는 A씨가 업무에 대해 지적하자 직원의 메신저 사진과 상태 메시지가 욕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A씨는 물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며 그냥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 내보내고 싶다라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면서 좋게 내보내야 할지 아니면 사실대로 직원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말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적을 만들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해니까. 사람 잘 안 바뀐다. 좋게 타일러 퇴사시켜라. 뭐가 이뻐서 깨달으라고 잘못된 점 얘기할까요? 그냥 좋게 내보내세요. 증의 반응을 보이며 사장을 향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